천천히 도움닫기 해야 합니다. 너무 빠른 도움닫기는 동작이 숙달되기 전에는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. 두 손으로 체중을 버티고 턱을 당기면서 등을 둥글게 한 다음 두 손 사이에 뒷머리를 대면서 굴러야 합니다. 굴을 때는 머리부터 목, 등, 엉덩이의 순서로 차례로 매트에 닿아야 자연스러운 자세로 굴을 수 있습니다. 양팔을 벌리고 일어서면서 2초 정도 중심을 유지합니다.